얘네들은 모여서 어떤 소리를 할까? 그렇지. s가 s, u가 힘 빠져서 어, n, ㄴ 자, t가 내는 소리는 엄마야? 선생님 자꾸 잘못 누르네 t가 내는 소리는 t는 t가 내는 소리를 정리해보자 i가 내는 소리를 정리해보자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알고 좋구요 힘 빠졌어 자, 여기 끝에 소리 안나는데 e가 있지 그치? 그러면 i는 무슨 소리를 낼까? 음, i는 자, 여기에 e가 소리가 안나는데 심심해서 소리가 안나니까 할 일이 없지 심심해서 얘한테 찾아갖고 need a money 그래서 t는 t, i는 i, m은 그렇지, e는 소리 안나고 하치면 무슨 소리 될까? 그렇지, time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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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입니다 타임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를 할까? 어, mob도 좋고 막도 좋고 오케이,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얘를 mob 이라고 발음해 영국 사람들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얘를 mob 자, o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보자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o의 이름은 o야 o 내 이름을 불러줘 o 그 다음에 대표 소리는 두개가 있어 대표 소리 o o o o o o o 어, 힘 빠졌어 어 어 여기서는 대표소리가 된 거야 이건 영국식이고 얘는 미국식이고 m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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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얘는 어떤 소리를 할까? ok oh o o 자 여기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지 그렇지 그럼 얘한테 찾아가서 심심해서 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할까 어 니 이름 뭐냐 O가 O 됐지 그렇지 오케이 P는 자 S는 S가 되는 두 가지 소리 S는 S 아니면 S 여기서는 Z가 났어 S 합치면 그렇지 PAUSE 뭐라구요 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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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가 O 될 수 있어 그렇죠 오케이 랑 얘는 어떤 소리 될까 그렇지 ZONE 자 G가 내는 소리 정확하게 한번 따라해보자 Z는 소리 하나만 갖고 있는데 G가 내는 소리는 S 그렇지 E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Z 그렇지 Z 그래서 ZONE 이에요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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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ZONE OK 자 OU가 내는 소리 OU는 O의 대표 소리 A U의 대표 소리 U 대표 소리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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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그렇지 mod 되겠지 mod 합쳐서 보관했다 mod 발음 아주 좋구요 mod mod 자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 될까 ok 자 h가 내는 소리 o는 대표 소리 o가 내는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o 그렇지 대표 소리 두개 o 아 힘 빠졌어 o 먼저 시험부터 치고 있어 ok 여기서는 영국 사람들은 o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미국식으로 많이 해 한국용어는 그래서 o가 a t는 합치면 그렇지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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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더운 이런 뜻이야 hot ok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낼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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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여기에 E 있잖아 재현아 그치 얘한테 찾아가겠지 어 니 이름 뭐냐 묻겠지 책 없어 책 없어 그래서 I가 내는 소리는 그렇지 I는 I 됐어 N은 내 자 C가 내는 두 가지 소리 한번 해보자 C는 여기서는 됐어 그럼 합치면 옳지 뭐가 됐다 나이스 이게 나이스야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생겼어요 나이스 오케이 너무 멋지 자 이런 어떤 소리 될까 오케이 자 A가 무슨 소리 됐을까 자 여기에 E가 있지 소리 안 나지 그러면 A가 내는 소리는 옳지 A가 A 됐어 S는 A는 A M은 M 합치면 same same same이 아니야 same 뭐라고요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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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가 A 됐어 됐습니까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가 뭐라고 same 뭐라고요 same 그렇지 그렇지 same 자 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 그렇지 그렇지 자 A L L은 힘을 합쳐서 뭐가 되냐 O O 그럼 합치면 그렇지 멀 멀 멀 멀 멀 멀 멀 멀 멀 그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 애 앱 앱 애 앱 앱 앱 앱 A가 대표 소리 애 자 A가 내는 소리도 한 번 우리가 한 번 정리해보자 자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 다음 대표 소리는 두개가 있지 에 아 힘 빠졌어 어 에이 에 아 어 여기서는 에가 됐어요 그래서 A가 뭐가 됐다 F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 그렇지 힘이에요 힘 힘 오케이 자 얘는 어떤 소리 될까 이 에이는 합쳐져서 소리 하나가 돼 어쨌든 맞든 틀리다 한번 읽어볼까 어 자 자 이 에이가 내는 소리 이 에이는 두가지 소리를 힘을 합쳐서 E나 에가 돼요 여기서는 E가 됐어 이 에이가 뭐가 될 수 있다고 E 그럼 합치면 뭐가 될까 그렇지 얘가 바로 팀이에요 팀 팀 팀 이 에이가 이 소리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번에 바빠서 시험 못 치고 갔지 어 시험 치고 아 이 정도 빼지 마가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은 π 어 안녕